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시험 대비 우편일반 강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50강째가 됐습니다. 이제 뭐 우편일반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50강까지 또 이렇게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50강째 이번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주제는 그럼 무엇이냐 이것은요 이제 우편에 관한 요금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우편 요금에 관련된 것인데 우편 요금이 어떤 우편물은 얼마고 어떤 우편물은 얼마다 뭐 이런 거를 여기서 암기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편 제도의 기본 골격 같은 거를 좀 이해하기 위한 그런 단어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요금 별납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별납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별도로 납부한다 그런 얘기겠죠. 별도로 납부한다. 그리고 후납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납부하겠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치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인 부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 거냐면 요거는 이제 요금을 발송인이 부담하지 않고 수치인이 이제 우편물을 받아볼 때 그때 이제 부담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뭐 소포 우편물 같으면은 이게 이제 착불 뭐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또 이제 그거 말고도 고객의 어떤 목소리 같은 것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회사 같은 데에서 이제 우편물 같은 것들을 받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고객의 목소리를 기껏 듣겠다 해놓고 자기네가 그죠? 이거 요금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고객들한테 직접 요금을 부담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우편 요금이 저렴하다 손치더라도 빈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제 회사 같은 데가 우리한테 오는 이 우편물을 우리가 직접 요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우체국하고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계약에 따라서 요금을 처리한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뼈대를 보면요. 우편에 관한 요금에 그래서 맨 위에 요금 별납, 훈합, 수치인 부담 우편물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번 시간에 보는 것이고 우편에 관한 요금이라는 큰 단원에서 보면은 우편 요금의 감액과 우편 요금 등의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우편 요금의 반액이 정말 토 나오는 내용들인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너무 이게 복잡해가지고 우리 교재 보면 막 이 부호가 앞에 있잖아요. 넘버링 이것이 너무 진짜 뭐 어떻게 뭐 쫓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개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내용이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음 시간 뭐 기대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요금 별납, 훈합, 수치인 부담 이 내용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금 별납의 개념과 취급 조건, 접수 요령 같은 걸 봐야 되고요. 요금, 훈합, 우편물의 개념과 취급 대상 그리고 요금, 훈합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요금을 나중에 내겠다라고 하면 우체국 입장에서는 믿을 구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요금을 잘 내줄까라고 하는 이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이제 통신 서비스의 한 가지 종류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무료봉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무료봉사하게 되면은 그걸 다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텐데 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면은 우편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우편 요금을 나누어 내주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공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편 요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훈압 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해줬다가 떼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 상세히 보겠지만 훈압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회사 같은 데들이 이 우편 요금을 건발건으로 다 이거를 납부하고 그걸 회계 장부 처리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제 덜어내 주자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덜어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쓴 것을 이제 다 모아서 다음 달에 납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요금 혼합 계약인데 이렇게 하면 물론 우체국도 업무 처리의 절차상 이로움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거를 이용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은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저 자기네들 비용을 엄청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기네가 있잖아요. 직원 하나를 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사건건 다 기장해라. 이렇게 하고 처리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냐고요. 자 그렇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 이게 띵가먹고 그냥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아 나 돈 없는데요? 해버리거나 잠적해버리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지구급까지 쫓아가서 받아내야 되긴 하겠지만은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해가지고 낼 돈이 없어요 라든가 뭐 아니면은 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걸 수소문해가지고 또 이걸 받아내려고 하면은 그에 따른 여러가지 법적 절차에 후속되는 비용 같은 것들이 다 초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체국이 괜히 그 꼴란 요금 좀 받겠다고 이렇게까지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이 훈합은 좀 믿을 수 있게 담보금을 좀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담보금을 달라고 했다가도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그러면은 이 담보금을 감면해 주거나 합니다. 요금을 깎아주거나 담보금 액수를 깎아주거나 아니면은요 또 이제 담보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금훈합에 계약국이 있잖아요. 계약한 우체국 그런데 이 계약한 우체국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까지를 요금훈합우편물에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금수친부담우편물도 개념과 취급방법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제 구체화시켜 볼까요? 자 이제 요금별납우편물로 가보겠습니다. 동일인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 중량, 우편요금 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경우에 개개우편물의 우표를 첩부해서 요금을 납부하는 대신 이랬습니다. 여기가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 중량, 우편요금이 동일하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동일한 우편물이면은 사실은 요금이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발송한대요? 다량으로 발송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량으로 발송한다 이렇게 했을 때 원칙대로 보자면은 개개우편물에다가 다 우표를 다 일일이 붙여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요금을 냈냐 안 냈냐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막 그런 건데 이것도 너무 품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우편물 표면에다가 요금 별납의 표시만을 한다는 거예요. 표시만을 하고 요금은 일관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같은 걸로 별도로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 납부해가지고 여기에 별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별도로 납부한다. 그러면 우체국도 좋은가요? 좋습니다. 우체국도. 우체국도 일일이 저 우표 발행해야죠. 우표 붙여야죠. 요즘 같으면은 뭐 이제 우리가 어 또 라벨 같은 거 이런 걸로 대체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다 표시하고 이러려면 또 일일이 거기다가요 다 한 통 한 통 확인해서 또 요금 징수해야 되지 어 우표 붙였는지 확인해야 되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비용이에요. 비용 투성이.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도 굉장히 비효율이고 어 그 다음에 이거를 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체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인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모아서 야 동일한 우편물 맞지? 다량으로 보내는 거 맞지?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자. 그리고 어 봉투에다가 그냥 요금별납 표시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리 봉투를요 자체 제작하면서 요금별납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표 첩부하는 과정 같은 게 생략되고 이 과정에서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시하고 있는 게 요금별납 제도다 라고 봐 두시고 요 이제 요금별납의 제도가 어떤 거냐? 요 이제 개념이 또 이렇게 2018년도에는 기출문제로 또 출제됐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요금별납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우체국을 그 지역 사정에 능통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지정해 주는데 그런데 우편 취급 같은 데가 우편 수요가 좀 많은데 굳이 우체국을 하나 더 설치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라고 요 많은 우편물을 취급해야 되는 이 고객들이 일일이 또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우체국까지 다 나오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우편 취급국을 막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1단원에서 요거 공부하고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별정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체국 시설 같은 것들을 국가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돼서 설치하기 어려울 때 그걸 갖다 일찌감치 60년대부터 별정 우체국 제도를 통해 가지고 민간에게 좀 위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더 늘리지 않고 이제 줄여가고 있고 지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회사들이 막 몰려있는 데들 있잖아요. 사무실이 막 몰려있는 데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을 따로 설치해 주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편 취급국을 또 설치하곤 하는데 이 우편 취급국 같은 데가 결국에는 어떻겠어요? 이 별납 우편물의 소요가 상대방에 발생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왜냐하면 회사 같은 데가 몰려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똑같은 우편물을 DM 발송하듯이 이렇게 쫙 뿌리는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편 취급국으로 가지고 오더라도 요금 별납 취급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인데 우편 취급국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대목도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두 번이나 체크가 돼 있습니다. 2022년, 2016년도에 기출이 됐어요. 우리 기출은 이제 뭐 이렇게 문항수가 일반 감옥이 문항수가 많아진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요. 진짜 이 적은 출제 문항수만 가지고서 물어봤었기 때문에 우리 기출로 출제된 게 상대적으로 좀 아직은 적은 편입니다. 아직은 적은 편이지만은 그러지만은 이렇게 2022년, 2016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이거를 물어봤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세요. 발송인이 개개의 우편물에 우표를 붙이는 일과 우체국의 우표 소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송인은 우편물마다 마다 하나하나마다 우표를 다 첩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는 그걸 또 하나하나 확인하고 거기다 우표 소인 도장 꽝꽝꽝 찍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또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의 취지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취급 조건인데요. 우편물의 종별, 수량, 우편요금 등이 같아야 된다. 저는 다시 밑줄을 안 깎겠습니다. 앞에서 개념 정의할 때 저 얘기가 똑같이 고스란히 있었죠. 그리고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의 종별, 중량, 우편요금 등이 같고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한다. 그러니까 취급 기준 통수인데요. 이게 이제 다량으로 발송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량이 엄청 다량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업체 같은 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업체여야지만 요금별로 팔 수 있어요.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다량의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런데 업체 중에서는 또 그렇게 대량의 우편물만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우편물만을 뿌리는 대기업만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통 이상이라고 하는 거 이 기준이요. 아니 뭐 다량이라더니 10통 이상이면 뭐 다량이야. 그 정도면 우표 촛발만 하고만 거기다가 뭐 저 어 이거 소인하는 거 뭐 그렇게 힘들다고 이거 그냥 해줘도 되겠구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10통 이상 정도면은 그래도 요게 꽤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0통 이상. 아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최소 10통이니까 우체국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좀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통 정도부터 인정해 줄게. 라고 이제 선심 썼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기준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아이씨 내 느낌으로 봤을 때 이게 다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네 싶더라도 요게 이제 그 10통 이상이면 아 그래 우체국이 좀 맞먹고 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저 정도는 좀 용인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변납을요. 통상 우편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의 종류로 보면 소포 우편물도 이제 요 취급 대상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얘도 이렇게 기출이 두 번이나 됐던 내용이에요. 요금 변납은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이나 소포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동일한 10통 이상의 우편물에 중량이 다른 한 통의 우편물이 추가되면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칙은요. 뭐였냐면은 우편물의 종별 중량 우편 요금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별이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통상 우편물이면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이면 소포 우편물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중량, 무게, 우편 요금 등이 다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요게 사실상 뭐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동일한 형태의 우편물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이걸 한꺼번에 발송할 때 이제 별납 취급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중량이 다른 한 통의 우편물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량이 다른 한 통의 우편물이 추가가 되는 경우에 별납 안 되냐. 하나라도 이게 약간 바이어스가 끼면 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여기 불순물이 끼어들어오면 그러면은 인정 안 해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경우에도 별납으로 접수를 받아준다. 뭐야? 어디 갔어? 걷는데 사라졌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별납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통 정도 뭐 중량이 다른 게 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 이제 어? 이렇게 별납으로 접수를 안 받아주고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굴지는 않을 거야. 이런 정도의 어? 애누리가 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송이니 우편물 표면에 요금별납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체국도 좀 좋은 점이 있죠. 우체국이 직접 있잖아요. 이 다량의 우편물을 보내는데 111111이 다 소인하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금별납 우편물을 취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발송이니 우편물 표면에 직접 요금별납을 표시하는 겁니다. 누가요? 발송이니 하는 거예요. 발송이니 요금별납 표시를 해라. 라고 돼 있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별납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추급구에서 이용 가능하다. 반복된 얘기가 우리 교재에 또 한 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발송이니 요금별납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때에는요. 이 라벨 증지를 출력해서 붙이거나 우체국에 보관된 요금별납 고무인을 사용해서 표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송이니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요금별납 표시를 해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별납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럼 뭐 할 수 없죠. 라벨 증지를 출력해서 붙이거나 해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배달 과정까지 해서 다 보면은요. 요금이 납부되었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우편물을 취급하게 될 텐데 만약에 요금별납 표시가 없이 그냥 있잖아요. 요금 인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없이 이렇게 우편물이 돌아다니면 이거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요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금별납 표시가 없다면 라벨 증지를 출력해서 붙이도록 하거나 혹은 있잖아요. 우체국에 보관된 요금별납 고무인을 사용해서 표시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요금별납 우편물이라고 하는 게 저런 이제 그 과정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아니 여기에서 발송인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수고로움을 덜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금별납 고무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요금별납 표시를 하지 않으면 라벨 증지를 출력해서 붙이거나 혹은 말이에요. 우체국에 보관된 요금별납 고무인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요금별납 고무인 같은 경우에 이게 요금별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고무인이니까 도장이에요. 도장 재질과 그 다음에 도장이라는 표현을 같이 넣어준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찍어주는데 라벨을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금별납이야 그러고 일일이 다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찍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남용돼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있잖아요. 라벨 같은 경우야 라벨을 출력할 때 그 근거들이 좀 남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전산으로 그죠? 라벨을 이렇게 출력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부정의 소지가 조금 덜할 수도 있겠지만 고무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함부로 빼돌려서 고무인을 막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요금을 갖다가요 횡령하거나 이런 우려도 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염려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금별납 고무인을 함부로 막 굴리는 게 아니에요. 우체국에 막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막 아무데나 놓여져 있고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거 어디 갔어? 고무인 야 니 자리에 있어? 내 자리에 있어?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냥 막 찍어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있잖아요. 책임자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임자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관하도록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상급자 정도의 책임자를 두고 그 다음에 담당자는 책임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책임자를 두고 그 아래에 담당자가 따로 이제 실무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어놨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임자는 어느 정도급이 되느냐 봤더니 5급 이상 관서 이거는 이제 우체국장이 5급 이상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체국이 꽤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재 공부하다 보면 우체국장이 뭐 4급 이상이다 뭐 5급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체국장이 4급 5급쯤 되면 이것은 있잖아요. 좀 도시지역 같으면은 도시지역 같으면은 이렇게 뭐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보면 동 정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정도에 우체국 하나 정도는 좀 둬서 거기다가 5급 이상 관서 그러니까 인구가 조금 더 많고 좀 규모가 있다 그러면 4급 이상 관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우체국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총괄 우체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의 기능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우체국 그러니까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하는 일의 기능이 모여져 있는 우체국 정도가 되고 근데 이제 6급 이하 관서다 그랬을 때에는 총괄 우체국보다 더 밑에 있는 일반적인 우체국들 더 이제 어 또 이 좁은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의 우체국 이렇게 이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관서다 그랬을 때는 우체국 장이 6급 이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여기는 어 인원수가 많지도 않고 직원의 인원수가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장 정도가 되더라도 국장이 과장보다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장 정도가 되더라도 어 이게 직급 같은 경우에는 뭐 과장 5급 이상 관서의 과장 정도 그러니까 계급 직급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뭐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이제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하위 정도의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는 작은 우체국이다 보니까 여기에 국장이면은 그 이 5급 이상 관서에 과장하고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냥 직함으로만 놓고 보면 국장이 과장보다 위예요. 위인데 작은 데 국장이면 큰 데 과장하고 거의 뭐 같은 급이야 이렇게 이제 봐준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삼성전자의 과장급 정도 되면 중소기업 사장하고 다이렉트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그죠 협상할 수 있는 위치쯤 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대기업도 중소기업 사장 만날 때는 대기업에서도 예우를 갖춰서 꼭 사장이 나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이 다르다. 체급이 다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이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상대하거든요. 이제 서로 이렇게 누가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격식을 갖다가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협상 같은 거에서도 하나의 그 주도권 싸움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체국에서도 좀 더 큰 우체국의 과장과 좀 작은 우체국의 국장은 이꼬로 쌤쌤 같은 급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기억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가 책임자가 된다. 이렇게 되고 책임자가요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관을 딱 해둬야 됩니다. 책임자가 보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담당자는 책임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널부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요 어디 주변에 있는 거 막 집어다가 막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남용되고 횡령의 우려도 있고 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고무인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하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보세요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접수를 하고 접수 담당자와 책임자는 아 이제 요금 별납 발송 신청서에 해당 칸에 각각 서명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별납이라는 게 액수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횡령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그랬잖아요. 고무인 하나도 철저히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접수를 할 때에도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접수하도록 하고 접수 담당자와 책임자 여기가 접수라는 말 갖다 붙였지만 담당자 아까 고무인에서도 담당자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수 담당자와 책임자는 요금 별납 발송 신청서에 해당 칸에 각각 서명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금 별납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우편 날짜 도장을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별납 표식만으로도 이거는 요금을 납부했어? 별도로 납부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우편 날짜 도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찍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창구 업무 시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편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이 더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 별납 우편물은요. 어디에서 접수한대요? 우편 창구에서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전자우편 같은 거 할 때 특히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 접수하는 방식이 여러 루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인터넷 우체국 등등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루트들이 막 있었는데 요금 별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우편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잘 또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고요. 자 그리고 요중에서 출제가 됐던 것은 이 대목이었어요. 요금 별납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우편 날짜 도장을 찍지 않고 생략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2022년도 재작년쯤에 요렇게 또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별납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좀 이제 연장해가지고 훈압 제도까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의 요금을 우편물을 발송할 때 납부하지 않고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 요금의 2배에 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받고 요 제공받는 것은 이제 우체국이 제공받는 겁니다. 담보금은 있잖아요. 계약 당사자 이제 고객이 있을 거예요. 고객으로부터 우체국이 제공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그죠? 우체국이 제공을 받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체국이 제공을 받고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이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제 사용한 우편 서비스가 있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우편물의 요금을 심지어 부가 취급했다면 부가 취급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발송할 때 납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2024년 2024년에 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을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다음달 2024년도에 어떻게 하는거에요? 네 2024년도 4월 4월 20일까지 20일까지 이제 한꺼번에 한꺼번에 납부한다 요런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납부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제도를 요금훈합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목차 볼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뭘 믿고 이렇게 그죠? 요금을 연계주냐 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을 받는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담보금으로 제공받는다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걸어두는 거죠. 담보금이라는 것은 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담보금을 되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편 고객 입장에서 날려먹는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서로의 신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거 돈 이거 안 내고 튀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배째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받는다. 왜 2배이겠어요? 그건 뭐 2배인 이유는 1개월간 발송 예정 물량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배 정도는 담보금으로 좀 잡아 두면 좋겠다. 요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겠죠. 자 그러면서 언제까지 다음 달 20일까지 한꺼번에 이걸 납부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기장 112 건바이건으로 기장하는 그 수고로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목에서요 부가치급 수수료가 포함되는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편물의 요금은 훈합을 인정해주면서 부가치급은 훈합 안 돼. 그거는 그때그때 내. 이렇게 해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루어질 게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부가치급을 하지 않고 보내는 우편물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치급을 좀 했다 그러면 이루어온 게 없는 게 부가치급을 해서 보낼 때마다 그때마다 부가치급액은 납부하고 그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일일이 다 기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거 아무래도 효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치급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요금훈합 우편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달 2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다.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018년도에 이렇게 개념을 물어봤었고요. 접수할 때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도 가능하고 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공공기관 은행 회사 등이 요금 납부를 위한 회계 절차상의 번잡함을 줄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체국은 우표의 소인 절차의 생략이 가능해서 이 또한 별락과 유사하게 요게 바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서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런 방식이 되겠다라고 받으시고요. 대상 우편물 한번 볼까요? 이것은요. 요금 별납보다 오히려 대상 우편물이 좀 커요. 왜냐면 요금 별납은 한 번 가져왔을 때 몇 통 이상이냐를 보는 거잖아요. 한 번 가져왔을 때 근데 요금 후납은요. 월 단위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월 단위 월 단위로 단위가 커졌어요. 기간 자체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최소 물량 기준이 상당히 확장되어 버릴 수밖에 없죠. 별납은 열 통 이상이라고 했었는데 훈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매월 백 통 이상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다 가능한 거예요.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다 가능하다. 이것은 별납에서도 소포 우편물 통상 우편물 다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차이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별납에서는 한 번에 1회에 1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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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었던 거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사 전송 우편물이라든가 전자 우편 같은 것도 이 대상 우편물로 요금 훈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요 기업이 여러 형태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편물의 종류 중에서 전자 우편 방식을 유용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모사 전송 팩스를 통해가지고 우편물을 전송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꺼번에 요금 훈압으로 모아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편 요금 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 요금을 표시할 수 있는 기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보냈다 손 치더라도 요금 훈압으로도 받아들여준다. 이런 대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 나왔던 것은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소포 우편물 전부 다 대상으로 한다는 대목 이게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대상 우편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우편 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수치인 부담을 보려고 여기다 제목 잡아놨는데 이 수치인 부담 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요금 훈압으로 한꺼번에다 모아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환 우편물 중에서 요금 훈압으로 발송한 등기 우편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환 우편물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반환되어져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요금 훈압으로 발송한 등기 우편물 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반환이 됐다 손 치더라도 일단 요금 훈압으로 발송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등기 우편물에 대해서는 요금 훈압으로 어차피 다 한꺼번에 취급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낼 때 자체 요금 훈압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반환돼서 돌아오더라도 요러한 등기 우편물에 대해서는 요금 훈압 우편물로 취급을 해준다라는 대목이고요.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편물도 취급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회사 같은 데를 기준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정부 조직에서도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요 또 혹은 주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우편물 같은 것들을 발송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뭐 세금 내라고도 보내야 되고 과태료 내라고도 보내야 되고 말이에요. 보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요금 훈압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민등록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이 있어요.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그런데 우편물 안에 들어가 있다가 주민등록증만 떨어져 나왔다 이것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요 그냥 주민등록증이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도 이 주민등록증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요금 훈압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주민등록증 같은 게 우체통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그냥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체통도 길거리에 많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체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편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 빈도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네에 구멍가게 같은 데만 봐도 옆에다가 우체통 같은 것들을 딱 놔가지고 우편물 같은 거 발송할 때 상당히 편의를 좀 제공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편의점 같은 데에 우체통 같은 거 설치해 놓고 그럽니까? 동네마다 편의점이 있는데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낯선 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거 이런 거 주우면 과거에 이렇게 우체통에다가 넣어서 이거 주인 찾아주라고 이렇게 이제 암암리에 그러니까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들이 통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이제 우체국에서도 이 주민등록증을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럴 때에 이게 이제 행정관서 같은 데들을 거쳐가지고 이거를 또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을 나중에 행정관서 같은 데들이 이렇게 요금훈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로구나 라고 이제 그 맥락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 우편물 취급 대상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가능 우체국 그랬는데요. 우편물을 발송할 우체국 또는 배달할 우체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금훈합 우편물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 발송할 우체국도 되고 그런데 배달할 우체국도 되는데 아무데나는 아니에요. 전국의 모든 우체국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국 모든 우체국 아무데나 가서 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네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봐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편물을 발송할 우체국 배달할 우체국 배달할 우체국 정도를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훈합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우편 취급국은 총괄 우체국장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편 취급국도 이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우편 취급국도 가능하긴 해요. 가능해. 가능한데 자 여기 보니까 총괄 우체국장에 사전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총괄 우체국이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5급 이상의 관서 4급 5급 우체국장 정도가 있는 좀 사이즈가 나오는 우체국인데 여기에 이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제 여기에서 요금 혼합을 취급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별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아이고 별납으로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눌렀나봐요. 자 이제 별납 이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취급 조건이 있는데 별납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납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니면 우편 취급국 우편 취급국도 뭐예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 별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이렇게 지정을 했네요. 우체국이나 우편 취급국 중에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납 우편물 접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났다는 것인데 뒤에 넘어오서 보니까 이제 훈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음 발송할 우체국하고 그 다음에 여기였나요? 네 발송할 우체국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배달할 우체국 이렇게 비교가 되죠. 이렇게 앞뒤의 개념들을 상호 비교해 보시면 돼요. 별납이나 훈압이나 좀 유사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발송할 우체국이나 배달할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한데 근데 우편 취급국도 일부된다. 근데 여기는 지방 우정청장이 아니고 총괄 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용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 우편 취급국이 또 어 총괄 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어 우리 우편 취급국에서는 요금을 합을 취급할 수 있어요. 라기보다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용자가요. 이걸 이용할 때 총괄 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어 자기 근처에 있는 우편 취급국을 어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모든 우체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점 이거를 유의해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담보금 부분이에요. 담보금 자 이제 담보금액은 기본은 계약자가 납부할 1개월분의 우편요금을 계략적으로 일단은 추산해야 돼요. 어 그렇죠? 계약을 맺을 때에는 아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이 이 방식으로 어떻게 몇 통이나 모아지는지 어 이거를 모르겠잖아요. 그죠? 몇 통이나 모아서 훈합으로 내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그 수량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1개월분의 우편요금을 계략적으로 추산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추산을 하고 그것의 2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배 2배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랬고 제공방법은 보증금 이렇게 돈을 딱 낼 수가 있는데 다만 아 이거 저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본부장이 지정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요 보험증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급보증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험이나 보호증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당장 좀 목돈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좀 강구해 온다면 뭐 인정해 줄만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담보 금액을 제공할 때 우체국이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체국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훈합으로 요금을 내지 못할까 봐 그게 염려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두 배 정도의 담보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요. 뭐 꼭 그 돈 안 들고 있어도 돼요. 우체국 입장에서. 그래서 보증금으로 직접 제공받는 게 원래의 심플한 제도의 취지이지만 만약에 그 보증금이 없는데 저희도 훈합 이용하고 싶어요. 당장 투자금도 많이 들고 저희 회사가 이거 보증금을 낼 여력이 없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이행을 보증해오는 보험증권 같은 걸 가져와라. 이것도 보증이란 말이 들어간 건 똑같아요. 보증을 해주는 보험이에요. 보증보험이라고 그러면 이 보험증권이나 아니면 지급보증을 받아와라. 지급보증을 세워서 보증을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못 내면 이 보증서중기관으로부터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그렇고 담보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 납부한 담보금액이 실제 1개월 발송 우편요금의 2배에게 미달됐대요. 원래 원칙은 계략적으로 우편요금을 한 달치를 추산해서 거기에 이제 2배 이상을 받아놔야 되는데 이 납부한 담보액이 2배에게 좀 미달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이거 채워놔라.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또 오버됐다. 초과됐다 할 때도 아 이거 이거 좀 덜어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정한 담보금을 설정해서 그 담보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담보금에 이제 면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2분의 1 면제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가 돼요. 감해줬다는 얘기죠. 사실상 감해줬다는 얘기인데 우리 교재 표현 방식으로는 절반을 감해준 것을 2분의 1 면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면제다 그러면 아예 아예 안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담보금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냥 2분의 1 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2분의 1 감해줬다는 것을 감면해줬다는 얘기를 2분의 1 면제 이렇게 또 표현한 거니까 뭐 그게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엇버치나 매치나 왼쪽 궁댕이나 오른쪽 볼기장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2분의 1 면제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시고 최초 계약한 날부터 체납하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2년간 성실히 납부했다. 이렇게 되면 아 이제 믿을만하다. 한 2년쯤 지나니까 신뢰가 좀 쌓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제 납부를 안 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2분의 1 정도의 담보금 빼줄게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기업 같은데 입장에서는 담보금을 걸어놨다는 것 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이 재원을 묵혀두고 있는 꼴이잖아요. 돈을 딴 데다가 투자해서 이거를 또 이제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면 좋은데 그거를 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최초 계약한 날부터 체납하지 않고 2년간 성실 납부하면 2분의 1을 면제해주고 있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게 또 2022년도에 요렇게 기출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전액 면제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보세요. 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전액 면제합니다. 아니 국가가 파산해서 돈을 안 낸다. 이런 거 개념을 설정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한다.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전액 면제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공기관이라 그랬는데 우리 이런 데 나오는 공공기관은 사실은요. 공공기관 운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공공기관이 도대체 뭐냐. 법마다 다 법대로 이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의 얘기들이 다 좀 제각각이거나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요거는요. 기재부 장관이라고 있어요.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나라에 이제 돈 문제를 총괄하는 곳이 바로 기재부잖아요. 기재부 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지정하고 고시해요. 매년 이것을 새롭게 새롭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공기업도 있고요. 준정부기관도 있고요. 준정부기관 정부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기타 유형이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되는데 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 공사 공단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라고 떠올려 보시면 돼요. 이런 데는 여기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금융기관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또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포괄해 줄 수 있어요. 웬만하면 우리 담보금으로 이걸로 뭐 이익 보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취지가 좀 담겨져 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최초 훈합계약일로부터 체납하지 않고 이번에는요. 두 배요. 두 배. 4년간 성신이 납부했다. 아까 2년간 성신이 납부하면 담보금을 2분의 1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4년간 성신이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기간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액 면제 대상이다. 라고 봐주시고요. 우체국장이 신청자의 재무상태 등을 조사해서 건실하다. 예. 건실하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또 우체국장이 판단에 의해서 재량이죠. 재량으로서 담보금을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1개월간 납부하는 요금이 100만원 이하다. 그러면 뜯겨봐야 안 내고 날라봐야 요금 요금 안 내고 나르샤 해봐야 그래야 이제 뭐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가지고서 뭐 담보금을 꼭 굳이 내라 이렇게까지 할 거는 없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사 회원으로 등록하고 카드로 우편요금을 결제한다. 아까 보니까 우리 카드 납부 같은 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대목 여기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카드로 우편요금을 결제해버려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카드로 결제하면 그 신용카드는 우리가 이제 예금일반에서 공부를 했지만 결제하고 이제 2영업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통장으로 꽂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체국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로 이렇게 신용카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카드로 우편요금을 결제한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못 받을 일은 없겠구나 라는 믿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신용카드사가 대신 납부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신용카드 요금 대금은 나중에 그 고객이 알아서 신용카드사 쪽으로 갚아줘야 될 것이니까 그들끼리의 문제가 되고요. 우체국 입장에서는 굳이 담보금을 받다 놓지 않아도 요금을 뭐 띵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카드사 회원으로 등록하고 카드로 우편요금을 결제하면 담보금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발급해서 쓰지 않는 데보다는 발급받아서 쓰는 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춰본다면은 요게 웬만하면 담보금 안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길들은 상당히 많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쵸? 그래서 이 전액 면제 대상들 이렇게 이제 쭉 보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똥글베기 6번으로 와보니까 우체국 소포 및 국제특급 계약자 면제도 있습니다. 소포나 EMS 국제특급 우편물이라고 하거든요. 요 이제 계약자 면제가 있는데 자 세 가지 조건을 뭐라 그랬냐면 오아 개념이 아니라 엔드 개념이에요. 전부 다 충족한다면 전액 면제해 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편관소 물류창고 입점 업체로서 담보금 수준의 물품을 담보로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관소 물류창고에 입점을 해 있대요. 우편관소 물류창고 입점.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물류창고 안에다가 어? 자기네 물품을 담보로 넣어놨다. 이렇게 하면 굳이 담보금을 받지 않더라도 뭐 이제 일이 잘못되어서 또 우편요금 내지 않고 나르샤 했을 때 요거 있잖아요. 예. 이 담보 물품 같은 걸로 요렇게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요렇게 하면서 최근 2년간 또 체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담보도 있고 담보물도 있고 그러니까 2년만 체납하지 않아도 2분의 1이 아니라 전액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 신용평표가 결과 B등급 이상이다. B등급 이상 요정도 되면 어차피 신용도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우편관소 물류창고 입점업체로서 어? 이제 담보금 수준의 물품이 담보로 이미 들어와 있고 최근 2년간 체납하지 않았고 이렇게 된다면 전액 면제시켜줄 수 있겠다. 요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엔드 개념이라는 거 요거 엔드 개념 요거 세 가지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담보금 제공 면제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제시켜줬다가도 아 이제 신뢰가 다시 깨질 수도 있잖아요. 신뢰를 애써 쌓았는데 이것이 신뢰가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안에 요금 납부를 2회에 체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안에 요금 납부를 2회에 체납했다. 요렇게 되어 있으면 야 이거 뭐야 면제를 받고 난 다음에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사가 좀 어려워졌는지 요금 납부를 2회에 체납해버렸다. 그러면 아 이거 못 믿겠다 다시 아 너네 지금 힘들어졌나 보다. 아 요렇게 어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담보금 2분의 1 면제 대상은 담보금 제공 면제를 아예 취소하고 그 다음에 담보금 전액 면제 대상은 담보금 제공의 2분의 1만 면제해주는 것으로 한 단계씩 요렇게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안에 만약 요금 납부를요 3회 이상 체납했다 그러면 담보금 제공 면제 자체를 아예 취소해요. 두 번까지는 좀 봐주는데 이게 삼진아웃제 같은 거네요. 그죠? 삼진아웃제 투 스트라이크까지는 그죠? 원 스트라이크는 그냥 넘어가지고 투 스트라이크가 됐으면 경고등 울렸어요. 예 이거 삼진 먹을 수도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요게 이제 투 스트라이크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기존에 제공하던 담보금 제공의 수준을 낮춰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 이 스트라이크가 세 번째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삼진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아 더 이상 담보금 제공 면제 못해줍니다. 라고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우체국 소품이 국제특급 계약자인 경우 아까 이제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B등급 미만으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면제받은 후 납부기준일로부터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면제받은 후 연속 2회 이상 체납을 하거나 최근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했다라고 하면 요때는 담보금 제공 면제를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지금 보니까 왜냐면 담보물 같은 것들이 좀 아직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담보물은 남아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신용평가 결과가 B등급 미만 떨어진 것은 좀 위험하니까 예 그때 이제 면제 취소를 할 수 있고 어 그리고 면제받고 난 다음부터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했다. 예 요렇게 되면 요금을 그러니까 체납하는 것까지도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은 체납을 하고서 1개월 이상 체납했대요. 한 달 이상 못 내고 지금 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또 그 다음에 면제를 받은 후 연속으로 2회 이상 체납했대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안에 3번 이상 체납했다. 이건 장난 아니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경우에는 못 믿겠다. 깻꼬리 요렇게 해가지고 어 요거는 이제 담보금 제공 면제 자체를 다시 취소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우체국장은 체납을 이유로 면제 취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담보금 면제 혜택을 향후 2년간은 또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뢰를 쌓는 기간이 최소 2년 걸렸어요. 2년에서 4년 뭐 이렇게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2분의 1 면제 대상 그랬을 때도 2년간은 성실히 납부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리셋 버튼 누르고 향후 2년간은 어 사실상 담보금 제공 면제 다시 못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셈입니다. 우리 신뢰 쌓는 데는 항상 2년 정도는 잡고 있는 개념이네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요금 훈합 계약국 변경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다른 우체국으로 요금 훈합 계약국을 변경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청 대상은 모든 우편 요금 훈합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우편 요금 훈합 계약은 이 계약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계약자가 다른 우체국 요금 훈합 계약국을 변경하는 이것은 어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용자의 요금 훈합 계약국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은 이 우체국에서는 인수하는 우체국이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옮기고 싶은 새롭게 계약국으로 변경해서 옮겨가고 싶은 우체국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런 건데 뭘 봐야 되냐면 인수하는 우체국이 운송할 수 있는가 운송 시간표는 어떻게 되나 인수하는 우체국의 업무량의 수준은 어떻고 고객 불편이 있을 것만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사전 안내에서 변경 신청 여부를 재확인해 봐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고객이 지금까지 받으신 서비스보다 조금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요. 계약국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국, 이관국, 이용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국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계약국이 이 사실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관받는 쪽에서도 알아야 되고 이용자도 뭐 알아야 되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다 알려주고 우편요금 훈합 계약 서류와 담보금을 이관국으로 넘겨주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행보증증권으로 이제 담보금을 돈으로 딱 안 내놓고 이행보증증권으로 해서 납부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피보험자가 계약우체국장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험하시니까 알잖아요. 피보험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건데 이 피보험자는 계약우체국장 그러니까 계약우체국장이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했다. 이런 걸 전제하는 거니까 보험사고를 여기서 당한 것은 계약우체국장이다. 요금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계약국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이행보증증권에 대해서는 이걸 재발행 받아와야 된다. 계약우체국장이 달라졌고 피보험자가 달라진 개념이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달라졌다면 보증증권에 대한 재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인수하는 인수 받는 쪽에서는 계약사항을 우편 물류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에 훈합 계약 업무를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처리 절차가 나와 있으니까 굳이 막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과정은 상식적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훈합 우편물 마무리하고요. 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념은 배달 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해 그 우편 요금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수치인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인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말 그대로에요. 요금을요. 수치인이 내겠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배달 우체국장과의 계약인데 보세요. 어디랑 계약한다고요? 배달할 우체국장과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배달하실 때 저희 쪽으로 오는 거는 저희가 이거 저희가 수치인으로서 요금 부담합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맺어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계약 등기와 그런데 등기 소포인 경우에는 등기 취급을 한 우편물이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접수 우체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주체가 계약 등기나 등기 소포 같은 경우에는 수치인 부담에 대한 요 계약을 접수하는 우체국에 우체국장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요렇게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등기가 나왔을 때 요럴 때 예외 규정이 나오는 것도 잘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세심하게 한번 들여다놔 보시고요. 자 요게 또 이렇게 시험에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상우편물은 주로 우편 요금 수치인 부담에 표시를 한 사제 엽서나 봉투 등을 조제해가지고 이를 배부해요. 이게 기업들이 고객의 불편이나 고객의 의견을 청취할 때 주로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엽서 형식이나 아니면은 봉함할 수 있는 우편물이라면 봉투 같은 거를 조제해서 이를 배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를 받은 자는 우표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그 요금은 우편물을 배달할 때 또는 우체국의 창구에서 교보받을 때 수치인이 취급수수료와 함께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수치인이 납부하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예 그리고 또 요금 혼합계약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금 혼합 취급 가능하다고 그랬었어요. 예 요거 앞에서 우리 혼합 가능한 것들이 어떤 종류들이냐 이렇게 봤잖아요. 그 대상들 거기에 수친부담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친부담을 요금 혼합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일괄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요거를 운송 배달할 때도 우편요금 수친부담 이라고 쓰여 있으면 아 이거는 수치인한테 돈을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통상 우편물은 통신 판매 등을 하는 상품 제조회사가 주문을 받기 위한 경우 아 그렇죠 주문을 받을 때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통신 판매는 보통은 이제 우편보다는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우편을 통해서도 주문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요금 수친부담으로 요금 수친부담으로 해야지 이거를 고객한테 2,2통까지 내라라고 하면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기 회사의 판매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경우 등에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취급 방법을 보면 이제 통상 우편물 등기 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 같은 것들을 취급 대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었어요. 요 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우편물 그러니까 등기 소포와 계약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접수할 우체국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앞에서 요렇게 돼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접수 우체국장하고 계약을 맺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배달 우체국장과의 계약 요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통상 우편물이었어요. 그 나머지라는 게 요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각 우편물에 부가서비스 취급도 가능하다는 점 부가서비스까지도 수친부담으로 요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요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기관 등에 있어서의 발송 유효기간인데요. 이거는 이제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걸 엽서라든가 아니면은 요금수친부담이라고 이렇게 인쇄된 봉투를 나눠줬잖아요. 그랬을 때 계약일로부터 2년간 요때의 발송 유효기간이에요. 요 사이에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발송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원칙과 예외에요. 원칙은 계약일로부터 2년 안에 이게 발송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만은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게 오면은 수친부담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엽서라든가 봉투 같은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계약을 맺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2년간이 발송 유효기간이지만은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발송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요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요. 여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발송 유효기간을 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외가 적용되더라는 겁니다. 요 예외 규정이 요렇게 해서 시험에 두 번이나 또 출제가 됐었다는 점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발송 유효기간 표시의 생략을 했는데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 있어서는 발송 유효기간 자체를 아예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앞에서 봤다시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유효기간 표시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을 함께 좀 봐두시고 요거는 지금 보니까요 언제 이게 기출됐던 거예요. 보니까 2023년도 와 따끈따끈해요. 또 요렇게 요 내용 한번 이렇게 또 새롭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송 유효기간을 경과한 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부분도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발송 유효기간을 경과해서 발송한 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은 그냥 발송인에게 반환합니다. 이거는 유효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발송인에게 반환하고 수치인한테 가져다 주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은 해지됐어요. 그런데 계약이 해지됐지만 기존에 계약 맺고 배부되어 있던 발송 유효기간 안에 속하는 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이 있었다라고 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의 경우는 지금 뭐였냐면은 발송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보내진 거예요. 그건 발송인한테 되돌려줍니다. 그렇지만 계약의 해지가 됐대요. 계약의 해지 계약이 해지됐지만은 기존에 맺었던 계약에 근거하여 유효기간 내에 발송한 우편 수치인 요금 부담 우편물이 지금 이제 발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것을 수치인한테 그냥 그대로 배달해 준다는 건데 요게 요렇게 시험에 또 2023년도에 출제가 됐다는 점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요. 예 발송인에게 반환한다는 식으로 해서 시험이 됐었어요. 근데 두 경우가 비교가 되죠. 얘는 밑에 있는 거 중간 거 얘는 수치인에게 그냥 배달합니다. 그 부분을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유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에는 우편날짜 도장의 날인을 생략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에도 우편날짜 도장의 날인을 생략합니다. 그 지점 유사하게 앞에서 공부했던 거 같이 연계해서 보시고요. 요금의 징수인데 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의 우편요금은 수치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는데 다만 요금훈합계약을 맺은 때에는 요금훈합의 예에 준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은 부가치급 수수를 포함한 금액의 110%라는 것도 잘 받으세요. 우편요금을요 어떻게 받냐면 이제 다 계산하고 거기서 10%를 더 가중해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단위는 당연히 우리가 취급 안하니까 절사해줍니다. 깎아줍니다. 요정도는 자 그래갖고 요 110%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제 2023년도 이렇게 기출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 우편요금이 430원인 경우 수수료는 10%인 43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게 473원이 되지만 요 원단위는 절사해주기 때문에 470원으로 요렇게 징수하는 것으로 요 예시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요 세가지 제도를 다 살펴봤고요. 확인하기 체크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별납 대상 우편물인 경우에는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이나 소포 우편물 그리고 동일한 10통 이상의 우편물 중에 중량이 다른 한 통의 우편물이 추가되어 있더라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 요금훈합은요.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인데 10통이 아니라 100통이었는데 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도 다 포함해주고요. 우편요금 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도 되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 수치인부담 우편물도 포함이 됩니다. 방금 전에도 봤었던 내용이고요. 반환 우편물 중에서 요금훈합으로 발송한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도 요것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 또는 지자체 우편물 또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에서 주민등록증 요런 것들도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금 수치인부담 대상 우편물에는 통상 우편물 등기 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 그런데 이거 계약을 맺을 때 배달 우체국장하고 하는지 아니면 접수 우체국장하고 하는지가 이제 요 통상 우편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눠졌던 거 그런 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우리 긴장하고 봐야 될 우편요금의 감면 감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 머리 맑게 해서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